설전 물좌 설전 물좌 설전 물좌 무릎이에요 무릎설 무릎 설개골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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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전 무릎 무릎에 물좌 앉지말라 무릎에 앉지말라 한살 두살 세살 까난하기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죠 그쵸 근데 열살 중 된 초등학생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는 거는 안돼 하지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설전 물좌 친면 무릎 친면 무릎 친면 무릎 앙이 친면 친이 부친 모친 부친 모친 그 얘기에요 친 친구할때 진짜 부친 모친 가친 양친 부모님 면 얼굴면 얼굴면 무릎 앙이 좋은말로 우르르 보다 우르르 앙 우르르 앙 근데 나쁘게 보면 이렇게 꼬라보는 거에요 눈을 직했다고 꼬라보는 거에요 성묘에서 부모님 얼굴을 이렇게 앙 이렇게 꼬라보지 마라 숨을 방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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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말라 방소가 소는 우섬소 우섬소 방소는 너무 크게 웃는 거에요 방만하게 너무 방약 무인하게 너무 거만하게 너무 버릇없이 웃는 큰소리로 웃는 거 하지말라 영물고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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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자가 소리성 소리성 고성 너무 큰소리 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 내자 설전물좌 설전물좌 설제가 무릎 설 무릎슬 전보죠 단어 좀 어려운데 무릎슬 무릎슬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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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운데 있는 종지 모양의 오목한 뼈 우리말로 종지뼈 종지뼈 설개골이라고 합니다 설개골 네 무릎슬 무릎슬 전자는 앞전 앞전 이건 쉬운 단어죠 앞전 앞 먼저 미래 앞날 미리미리 앞서서 사전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앞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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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단어 몇 가지 봅니다 여전 여전 전제 전제 그 다음 이전 이전 문전성식 문전성식 통전등화 통전등화 자 여전하다 여전하다 같다는 얘기에요 영어로 same 여전하다 뭐 어제 한 행동 오늘 한 행동이 똑같다 여전하다 뭐 작년에 왔던 제비가 올해 또 왔다 여전하다 여전 이전과 여자는 같을려 가틀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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